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미는 욕기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욕이 당한 혼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욕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슬퍼합니다. 욕의 권고함이 너무나 극심하여 차마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 채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욕은 친구들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욕을 감싸주기보다는 아픈 말로 욕의 고난을 가중시키기만 했습니다. 욕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놓고 세 번에 걸쳐 논쟁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욕기 4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친구들이 욕에게 위로자가 되어 동정어린 태도로 욕의 회계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욕이 더 아파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욕기 15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논쟁부터 친구들은 욕에게 정죄자이자 비방자의 자세로 더욱 욕을 정죄합니다. 이어지는 결론은 욕이 하늘의 하나님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욕기 22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 친구들은 더욱 더 욕을 정죄합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은 욕이 오히려 풀무웃불의 순금같이 단련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욕기 4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31일 욕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아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를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며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이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끝이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쭉 뼈타였느니라 그 영이 서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님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6기 5장 너는 불을 지져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조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몰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증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적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엽기 6장 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둘라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승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쇄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거머쥐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도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미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의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변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갈하지 못하랴 욕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척 저리리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 등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의 말씀 욕기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욕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오늘은 욕과 세 친구와의 첫 번째 논쟁 가운데 대만과 대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욕의 탄식에 대해 애돔 인근 지역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남쪽 땅이라는 뜻입니다 대만은 애서의 손자인 대만의 자손들이 세운 성읍으로 애돔의 수도 페트라 동쪽 모압 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만은 애돔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왕의 큰 길이 지나가는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에스겔 25장 13절 말씀인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 지리라 에 대만에서 드단까지는 애돔 전 지역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한편 대만은 아라비아에 있는 성읍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후에 아무스 선지자는 대만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도움을 주었던 욕이 이제 자신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소망을 잃은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욕의 지난 날의 삶은 엘리바스의 증언대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욕의 삶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이 고난을 겪게 되자 엘리바스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욕을 보며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욕의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욕기 4장 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이는 인과율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극률과 섭리는 생각하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율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창세전 예정과 섭리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은혜, 극률은 인과율을 능가합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욕에게 엘리바스는 죄없이는 망할 수 없다며 욕을 정죄합니다 생각하여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욕이 그동안 타인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이전 판단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의심은 주제로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까지 덮어버린 채 욕을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얕고 연약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게시로까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신적 권위를 더해서 욕을 깨우치려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쓸데없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엽기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엽기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볼지하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인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 아래 욕을 가둬두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욕을 설득하지 못한 채 상처만 안겨주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욕이 말합니다 엽기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기에서 대마는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대마는 이스마엘의 아들 대마 자손들의 성업입니다 대마는 오아시스가 발달된 성업이며 대상들의 땅으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대마는 아카바만 남동쪽 약 400km에 있으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테이마로 추정합니다 대마는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가 아들 벨사살에게 정치를 맡기고 이곳에 와서 10여 년을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막지대에 있는 개울은 주로 간헐천으로 물이 흐르다가 여름이 되면 땅에 스며들어 바닥을 드러냅니다 욕은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메마른 땅만 있어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친구들의 변하는 모습에 실망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대마의 대상들과 스바의 행인들도 물이 있을 것을 사모했다가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욕이 그의 친구들을 수량의 변동이 심한 개울에 비유하며 친절히 넘치다가 막상 필요로 할 때는 물이 모두 흘러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만사람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 욕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욕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소망한 것입니다 욕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욕기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욕의 친구들은 평소 자신들보다 완벽한 욕이 고난을 겪자 위로의 탈을 쓰고 욕에게 더 많은 고통을 떠넘겼습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욕에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욕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됩니다 이제 욕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욕기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한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욕은 하나님께 죽음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욕은 혹시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부르셨습니다 욕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혹 작은 허물이 있었다면 왜 용서해 주지 않으신 것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계속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과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거리면 충분합니다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